안녕하세요. 게임하는 쏘디입니다. 저번에 레인보우 식스티즈 블러드옥 키드 잉 다음으로 리전 엘라 한번 각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리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질보호 테라파크 맵 실전은 아닌 것입니다. 리전 먼저 리전은 일단 잉이 가지고 있던 샷건의 소음기가 일체형으로 장착이 되어있는 짝건이고 SMG인데 SMG를 드는게 더 좋고요. 충격수류탄 보다는 이동식 방패가 더 좋은걸로 2층 아지트 맞겠습니다. 아지트도 생각보다는 괜찮긴 한데 일단 리인포스 해주고요. 에이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좀 되게 궁금해지긴 한데 일단은 뭐 먹혀들기는 하겠죠. 일단 처음에는 쓰지 않고 좀 모아뒀다가 나중에 후에 한꺼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네들이 제대로 찾아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층에서 사운드 많이 나긴 한데 에펠라나 탔고 흠 그 차명도 들어와야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 닫고 다 닫고 흠 SMT는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명한테 한번 해볼까요? 오우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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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와봐 걸리기는 한데 딱히 뭐 어디서 왔는지만 딱 보여주는 딱 그런 느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들한테 이걸 먹혀가지고 하기에는 좀 좀 많이 애매하다 진압에서 뭔가 이걸 쓰기에는 이런 데다 이렇게 깔아두고 어디서 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넷, 넷, 다섯, 여섯 개 정도 썼었나 내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네요, 그러면 지금 이거 쓰는 게 여기 앞에다 깔아두고 레인포스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여기도 하고 싶긴 한데 여기 해도 뭐 안 해도 뭐, 해도 뭐 일단은 쟤는 놔둬봅시다 계속 비명 지르네요 누가 고도를 밟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, 뜨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작동하네요 작동은 제대로 하는 걸로 음, 제대로 잘 작동되니까 좋네요 여기 좀 자주 걸렸죠 아까 전에 하나 걸렸으니까 여기다 하나 좀 깔고 저기 끝에 있는 걸 집어서 이쪽에다 하나 던져줍시다 음, 밟을 나나 일단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 가지고 있는 게, 나 이 자리에 많이 가르쳐요 그 핵은 어디에 가진 게, 나, 내 연관은 다음 음, 먹혀드는구나 레벨 또 사네 레벨 또 사네 호호 호호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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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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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뻔하게 들어오는데요? 근데? 진짜? 뭐 부수는거 한번도 없었어 AI들이 하얗먹었나 보급받아야 될거 같다 하하 총알 수가 생각보다는 좀 딸... 아 물론 테로스트 진압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에 3개 엔드라 깔아볼까요? 그냥 차라리 어차피 이쪽으론 잘 안오는거 같고 음 다 썼네 다 해밟았네 여기는 저기 딱 두개 남았네요 저쪽에 되게 궁금한 부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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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아 오아아 오 밟았다 쟤는 빼고 쟤는 빼고 잡는걸로 하죠 일단 두개 밟았으니까 20 데미지 들어갔을거란 말이에요 얘인가 와 근데 연막탄 진짜 제가 죽였나보네요 아까전에 개인가보다 AI한테는 데미지 따로 들어가는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의 리전이었습니다 리전은 일단 오래 살아있어야 하는게 되게 중요하고 소음기 샷건보다는 SMG가 더 좋은걸로 편명이 난걸로 권총은 똑같긴 한데 뭔가 좀 미묘하게 잉이 더 빠른거 같기도 이거는 그냥 사람차이인가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